의성군이 대구 통합신공항에 의성이전 당위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공항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성군은 비안면 후보지가 구미 국가산단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는 한편 경쟁후보지인 군이군 우보면에 광범위한 소음 영향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현수막과 홍보 리플렛 2000부를 별도로 제작한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더불어 공항 이전 사업에 올해 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